안녕하세요. 앵공부의 김오밥입니다. 자, 오늘은 민족회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저희가 추석 맞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김오밥의 디스카운트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한국CNS의 좀비 그리고 디아트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의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리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브랜드의 할인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할인을 자주 하긴 하지만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엄청난 할인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여러분,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비가 너무 옵니다. 비가 너무 와요. 다리도 아픈데 서러워 죽겠는데 한복도 입고, 에. 어떻게,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떻게 좀 굴러볼까요? 근데 한복을 입었으니까 굴러오겠습니다. 이리 오자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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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희 앵공군 식구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비 개발자 조승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비를 한번 본격적으로 파이적으로 왔어요. 저희 생산라인이랑 포장라인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실 수 있나요? 이건 약간 대외 빈다. 저희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제가 애 다리 지금 부상 투혼으로 한복 입고 왔는데 보여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우리 좀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대표님 한번 가라, 막고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대표님! 아니, 여기 생산라인 보자는데 가능합니까? 아, 여기가 바로 좀비가 생산되는 곳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오셨나요, 저기? 어, 대표님 어디 가세요? 어머, 대표님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어머, 대표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표님! 아, 이리 오세요, 대표님. 아이고. 저 1일부터 함께 때 조기 입고. 네, 아휴, 또 우리 좀비를 위해서 왔죠. 고객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비를 큰 사람 없는 또 상위룩스의 대표, 라앤모입니다. 하쥬, 아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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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오면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뵙고 부장님도 뵙고 네, 너무 좋아요. 생산하는 것과 포장하는 것까지 조기 те형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도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교반기는 이렇게 바꿀 데가 있습니다. 오오~~ 여기서 이제 교반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포장 작업을 하죠? 포장이 진행이 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케미컬을 희석을 해서 소장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석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해서 제조해서 저희 주로 스노우씨 아시죠?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스노우씨 향이 너무 좋아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만들고 그렇구나 저희가 이 덤비 디테일 용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디테일 용품이 디아트까지 여러 업종 그리고 탄력 업체에 공급하는 게 또 연안종 한국 수료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하는 게 중종 그렇구나 네 해외 수출 많이 하고 있는 시장 공유가 있어요 워크명의 패턴을 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곳인데 국내에서는 저희 유일하게 독점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저희 세계에서 미국의 회사 하나하고 저희 회사 한 두 개만 효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두 개만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CMS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국방부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기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45살 그만큼 연륜이 있다 믿고 써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왕 저도 온 김에 뭐 하나 얻고 가야 돼가지고 뭘 드릴까요? 대명절을 맞아서 우리 좀비 할인 크게 한 번 해보자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할인 한 가득 품목 하실까요? 전체 품목 한 가득 이게 아닌데... 모든 품목!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두 가지 써보고 안 납니까? 요렇게 써봐야지 알죠 대명절 네 그럼요 순서하게 불안시는 만큼 써보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갑자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 안녕 자 오늘 회사 준비 몇 퍼센트 회사 주실 건가요? 몇 퍼센트요? 네 저는 전체 품목 다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500ml 1L도 있지만 4L까지 저는 전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전제품으로? 아까 한가득 담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한가득 담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아트 포함이죠? 네 디아트 포함입니다 아 그래서? 네 한... 30%? 네 한가득 담았는데 30% 하면 신 의미가 있겠습니까? 면 너무 그렇죠 네 그렇죠 30%는 좀 그래 네 39%? 39%? 1%만 다 쓰세요 아... 40% 아... 40% 40% 아니 39%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명소를 외치니까 목, 금, 토, 일 4일이잖아요 40%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목, 금, 토, 일 4일이잖아요 목, 금, 토, 일 월, 화 60% 해주시게요 이때다 쉽다! 너무 좋다 빼기 아... 40%? 네 그냥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구왕을 봐도 막 안 해줘 맞춰야지 다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제품 중에 써보셨는데 가장 괜찮은 제품 그거에 대한 장점 한 번만 해주세요 전 소리를 다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색칠을 했을 때 좋았던 건 스노우 워스였어요 원래 1 대 10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만드신 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자분이 아이고 저는 뭐 아 우리 좀 좋다 유후 나 이 제품에 엄청나게 주력을 기울였다 아리스토크래 어떤 히스토리가 있나요? 그 우리 직원들 차에 압률 있잖아요 다 저의 테스트 테스트 칸넬로 테스트 앵공부에서 40% 행사 진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났으면 저 갤런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으면 갤런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갤런은 근데 제품이 근데 너무 비싸 갤런이요?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은데 비싸 좀 더 싸게 주세요 갤런을요? 네 싸게 주세요 갤런은 더 싸게 이렇게 나온 최근에도 좀비가닥도 그러고 했는데 너무 부득스럽단 말이에요 싸게 주세요 50% 갤런 50% 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럼 49%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갤런이 500ml 하나를 8개를 지금 담아서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좋으면 저렴하게 현리적으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45% 45% 아 이거 아 해주세요 45% 대표님도 가셨으니까 부장님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마음껏으로 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45% 오케이 45% 그럼 한 가지 더 아까 저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인크레더블 타이어트 잉크툰제랑 그 다음에 제 스노우워시 좋아하니까 스노우워시랑 그 다음에 이거 아이언오프 자리털을 이거 3개만 기모감 할인으로 50% 주세요 철무지고 해야됩니다 이제 가을이 다 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한 번 더 면정리를 해야되는데 아이언오프 많이 세워봐요 그럼 코팅도 해야되거든요 요새게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코는 너무 좋지 않나요 코는 너무 좋지 않나요 요거가 너무 오래가 뒤로도 너무 좋고 광발이 너무 좋아 요거 3개만 50% 주세요 우리 요거 하면 그럼 55% 에잉 60% 60% 아니 알았어요 50% 50%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3개는 50%로 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네 자 저희 디아트 제품 좀비 500m 1L까지 포함해서 40% 할인 수행을 하고 거기에 여기에 4L 상품들은 45%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언오프 4L 신호워시 1L 디아트 잉크레로 30% 3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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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까지 해서 50% 반갑할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자 이렇게 할인을 하고 너무 좋으면 차원오프 저희가 한 번 더 와도 되겠습니까? 네 오셔야죠 와 그럼 오늘 준비해서 지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행사를 또 크게 우리 고객님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요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시죠 협상 완료 후 우엇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